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덜어보시겠을뿐 제이나! 그 상대는! 말퓨리엄! 아이 너무 궁금했어 드루이드는 얘 나갈 확률이 높은데 애기 나오니까 뺄게요 드루이드한테는 상성이 안좋죠? 솔리아는! 컨택 때 컨택에서는 별로 안좋더라구요 이거 죽으면서 할게 없어요 이거 죽으면서 할게 없어요 다 먹었더니 15분에 한 번씩 똥을 싸고있습니다. 블러드트레일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헤이! 그거 나오겠죠? 2 3 1 1 어 얘 꼬였나봐 응? 그 다음에 육성 정도 쓰겠네 근데 얘를 드루오를 볼까? 근데 얘를 드루오를 볼까? 이게 있어서 비작이 있어서 쓰기가 싫어 Alexander 우리는 레벨이 얘 왜이래? 뭐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걸 하면은 동전을 써야되고 동전을 쓰면 얘가 못나가고 글쎄요 수장님 요즘 왜 레스토랑에 방문하지 않으십니까? 애정이 식으셨나요? 매일매일 수장님께서 레스토랑에 다시 돌아오시는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깠어요 아 아비쿤덱 맞네 이거 아비쿤덱이네 이거 어? 개짓거리 하는거 막 폐 모아가지고 그덱이네 이거 아 나 시간주면 나 뒤지는데 아니야 월방 있으니까 살고 정말 얼회에서 하면 한타임이 하고 안되나? 이거 나갈게요 그게 맞아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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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넌 요고 요고를 잡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불기동을 쓸까? 불기동을 쓰자 아니면 요고 요고 3 5 나비쿤 나오면은 죽이면서 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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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거 개짓거리 너무 막았다가 무서워 죽겠어요 까마귀상으로 천벌 살뿌도 하나 쓰겠지 왜냐하면 미친놈이니까 난 그냥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는게 낫겠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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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요고 하는거보다 좀 더 못거리고 좀 더 못거리고 뭐 네네 그래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할게요. 이거랑 이거 둘 다 할까? 어? 아 안되는구나. 이 아재님을 위해. 딱 나한테. 딱 안돼. 아 새해 새로 시작하는 이크면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요거를 쓸까 아저씨 그러지 마요 진짜로 모자라 보이잖아요. 유유 아 마하 아 정구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막 다 재현마법일텐데 아 깔아놓고 알렉 나가면 더 압박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게 압박인가? 왜냐면 얘가 힐같은것도 있을거 아냐 나온다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 왜 이거 정자는 왜 썼지? 끝났다는건가? 어흥 안깨물기 아 요거는 안되죠 요고 요고 안되죠 그러면은 까사 까사쿠스 밖에 안돼 마법이 없겠죠 마법이 없겠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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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lle 나 ence 첫다 이건 없을 수가 없다 시 휘두리 한번도 안사는데 아 왜케 자꾸안보는덕이 있죠? 아우 속상해 이 정도 못했으면 쳐야 정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상성 안좋은거 아시죠? 이거 전사전 할 때 얼반 가져가는게 좋아요 안 가져가는게 낫네 급하게 도끼를 찬다 다음에 인터넷 553 그거 만들게 있나봐 일단 리노는 있어요 띠용 이러면은 3,4? 아니 그거 4코스트지 아 이거 3코스트 맞네? 아까 있었으면 바로 나갔겠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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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겠다 그쵸 어차피 이거 해야되고 이것까지 완전 고정이네 그럼 이걸 때려야겠네 그냥 염구하라고요? 아 이걸 잡으라고? 아 그래? 이게 나? 얘가 나는 5턴에 아케이나이트를 차는게 제일 안좋았던거죠 그쵸 핸드가 안풀렸네 핸드가 안풀렸네 얘 무기 찾으면 개짜진났을텐데 근데 난 리노도 했고 요것도 했고 아까 염구를 여기다 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요게 남고 어차피 했어야 될텐데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İş 9 2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닭꼭이가 있다고 초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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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5 15에 요거하면은 14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따 얼마까지 알아보고 뭐 아... 시간이 별로 없어 아니 오코물약 바로 쓰려고 했는데 왜요? 불안하고 꼭 같이 붙여서 써야되요? 흐흫 같이 붙여서 써야되 이걸 꼭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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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엔 제가 너무 잘 풀려서 뭐 하고 말고 선택지가 없었죠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내면 됐죠 이 덱이요? 불안? 불안하고 행상인하고도 괜찮고 나불되는 책도 뭐 나쁘지 않고 비룡도 잘 안나오지만 가능은 하고 그리고 영혼술사 집어넣는것도 두개 집어넣을수요 그니까 이게 그냥 일반 그 덱끼리 싸우면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컨덱끼리 싸울때 시간 늘어질때는 불안으로 요거 넣는거를 기다려서 할수가 있어서 그렇더라구요 그렇더라구요 그 그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근데 혹시 몰라서 그 뭐야 컨덱일숫었잖아 네... 아, 컨댁이래 템버블 수도 있잖아 아 이거 나갈걸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갈걸였네 아 이거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갔으면 됐는데 어 아 속상해 그럼 딜 많이 넣었을텐데 어차피 6코스트에 얘가 나가도 아껴서 이거 나간다고 해서 요게 또 6코스트에 또 줄어들고 4코스트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고사를 쓰고 다음에 투사쓰고 타오리산 쓰는거 어떻습니까 하나 둘 좋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 자르선 근데 surely 세호 마이 여러분 왜 너 상대방 랩 승 리싼? 리싼! 리싼 없어 리싼 없어 리싼 없어 피자 리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아 나 이게 난 그거야 이걸 내면은 죽을게 안 잡고 가기에는 또 7코스트에 또 개지랄 것 같은데 라그널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그쵸 낼 수 밖에 없죠 그니까 얘는 이걸 잡으려고 뭔가를 하면서 하순이 또 꼬이고 그러면 화작 여기다 치고 이팅 횟불 그냥 얘 나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나가고 또로우 하고 요걸로 해서 딜 주고 사 주고 내지마요? 그니까 텔로스는 왜 텔로스 내지마 왜? 어차피 핸드가 없잖아 주공이 아깝다고? 이건 어차피 섞어 넣는거니까 괜찮아요 저는 가족과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셔서 좋겠어요 정말 좋은 아빠네요 띠용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들어가긴 들어가나? 나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아이씨 아 마법만 너무 많어 침착하자 육 십구 딜이 들어갈게 없엉 먹거리를 많아요 드셔보세요 아 탈로스 냈으면 됐는데 하.. 심사.. 요걸.. 요걸 해? 요거하고 요걸 해? 요거하고 요걸 요거 해? 이거를 여기다 쓸까? 네.. 메디부 쓰는 덱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어? 메디부 쓰는 덱인지 메디부 쓰는 덱인 헹뜨거 메디부 쓰는 덱인 메디부 쓰는 덱인 얼화 있잖아 얼화 얼회도 있고 다음에 불기둥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썼지 템포 리노를 내도 얘가 제압할게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럼 결국 얘도 낼게 없는 상황인데 굳이 내서 얘 카드를 낼게 승모할 걸 만들어주고 요기 2,2,1 1,2,2 1,2 1,2 2,2 2,2 1,2 2,2 히히지